수익률 팩트체크 안녕하십니까 수익률 팩트체크 진행을 맡게 된 최현우 전문가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목과 수많은 추천 사례 그리고 수익 사례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저희 ITB 스탁에서 실제로 전문가님들이 추천한 종목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낸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어떤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문가님은 김재훈 전문가님 파스칼 전문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분이 추천한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잠깐 보실게요 11월 11일 매도한 종목으로 수익률은 42% 이상 기록하였습니다 7월 1일에 매수를 해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 테마주를 매집해서 큰 수익을 얻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선정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이고 이낙연 총리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주라고 하면 남선 알미늄, 남아산업 등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중에 대장주를 말씀을 주셨고요 총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추천 사유를 바로 주셨어요 특히 7월 1일 날 3580원부터 361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였고 그 이후에 좀 일정 부분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중장기 추세선은 쭉 잃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서 11월 1일 날 시세가 발현이 되었습니다 이때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42%가량 회원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 테마주라고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밀착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낙연 관련주가 있고요 홍준표 관련주가 있고 황교안 관련주가 있고 유시민 관련주가 있고 최근에는 조금 대외적인 이슈로 안 좋아하지만 홍정욱 관련주도 있었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운데 어떠한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를 미리 선점해서 매수매도를 하신다면 수익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유 중에 최근에 나왔던 게 주말간에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 차이가 두 배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는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지율 격차를 보여줬는데 더블스코어가 나버렸죠 24%, 10%,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6%, 홍준표 전 대표가 4.8% 이렇게 기록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홍정욱 대표도 있었고 다른 유승민 후보 이런 식으로도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차기 대선을 논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내용을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기사에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간의 대선 지지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독주 체제 어떻게 보면 모난도리 적맞는다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두 배가 넘는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모습이 주가적으로 모멘텀을 주었고요 이 남선 알민을 비롯해서 남하산업이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업황 전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상승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황교안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등 정치인 관련주들이 테마적으로 순환매를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1월 초에 정부 정책에서 전면 개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좋은 후보들을 험지로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총선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같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월 초에 전면 개각을 통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그런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선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유시민 관련주 등 제야에 있는 인물들에게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 관련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종목 이외에도 안철수 관련주를 매매하는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다른 전문가들, 유시민 관련주 이런 것들을 폭넓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인 관련주의 테마에 대한 접근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ITBC 탁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BC 전문가들이 주식 관련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수많은 종목들을 직접 탐방도 하기도 하고 리포트를 꾸준하게 보면서 공부하는 전문가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수익이나 아니면 저희 회원들과 함께 좀 자산을 불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다면 저희 ITBC 탁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전문가님들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수많은 종목들을 추천하는 사유들을 연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익률 팩트체크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